과수 화상병은 말 그대로 과일나무에 꽃이나 가지, 과일이 불에 탄 것처럼 검게 변하며 말라 죽는 병입니다. 잠복기도 길고 감염 속도가 빨라서 과수 에이즈라고 불릴 정도인데요. 최근 강원도 코앞인 충주에서 빠르게 번지고 있어 강원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회색 방제복을 입은 직원들이 사과나무를 꼼꼼히 살핍니다. 불에 탄 것처럼 까맣게 시든 가지나 이파리가 없는지 찾습니다. 과수 화상병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과수 화상병은 잠복기가 3년에서 5년으로 길고 아직 치료제가 없어 걸렸다 하면 나무가 고사하기 때문에 과수 에이즈라고도 불립니다. 사람뿐 아니라 벌과 같은 곤충을 통해서도 퍼질 수 있고 감염 속도가 빠릅니다. 과수원 내 감염 나무가 5% 이상이면 폐원하고 주변 반경 100m 내 다른 나무까지 뿌리째 뽑아 깊이 묻어야 합니다. 지난해에 모두 188곳이 발생했는데 올해에는 따뜻한 날씨 속 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과수농가 134곳이 과수 화상병 확진을 받았는데 이 중 강원도와 가까운 충북 충주농가만 102곳입니다. 피해 면적은 80.8헥타르에 다릅니다. 농촌진흥청은 급격한 확산세를 고려해 위기 단계를 주의해서 경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난달부터 사과나 배나무가 까맣게 말라 죽는 과수 화상병이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어서 강원도도 집중 예찰에 나섰습니다. 강원도에선 아직 확진 농가가 없습니다. 하지만 인접지역인 충북 충주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만큼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은 과수 화상병과 비슷한 과수 가지 검은 마른병에 대해서도 횡성 등 지역을 중심으로 예찰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G1 뉴스 곽동아입니다. 전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